제 23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인피니트 축하드립니다. 인피니트 축하합니다. 데뷔 때부터 칼군무로 유명한 인피니트는 작년 한 해 맨인 러브 데스티니로 활동하며 부동의 정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죠. 그렇습니다. 지난 한 해 특히 월드투어 콘서트를 통해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인기 아티스트로 발돋움했습니다. 네 119일간 21개국 15만명의 관객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한류 아이돌 인피니트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.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올해 서울 가요대상 첫 출연인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리고 어딘가에서 TV로 저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실 저희 인스피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저희 사장님 이중협 대표님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신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무병장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희 인피니트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스피린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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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